그리고 사실 이현빈 선수가 말씀해 주신대로 보통은 중원에서 세컨볼을 지금은 잘 뺏어 1대1 찬스 김희성 갑니다 1대1입니다 김희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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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는 너무 아쉽죠 네 지금은 사실 공짜였거든요 자 김희성 선수 지금 너무 완벽한 찬스여서 긴장했나요? 네 아 사실 이거는 페널티킥보다 더 쉬운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은 부산 입장에서도 김희성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아쉬운 선수가 한 차례 지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택 입장에서는 원코인을 얻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정말 말 그대로 평택 입장에서는 이 원코인 한 번 덜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좋아요 좋은 여러분 risk